신체 손해동사 합격한 이신호입니다. 고민 많이 하고 시간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줄 알았었거든요. 점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인시티비가 있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가장 큰 비결은 친구를 만난 것고 그 다음에 김용일 교수님의 티칭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. 합격 비결과 굉장히 비슷한데 교수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피드백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강의실 너무 쾌적했고 여름에 덜고 힘든데 에어컨도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. 저는 인시티비에서 생 동차로 합격한 학생인데요. 여러분도 동차를 꿈꾸신다면 장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붙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인시티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40회에 합격했던 김기덕 학생의 소개로 알게 됐는데요. 그 결과 후회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42회면 여러분도 43회로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